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예술 토파보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모딜리아니의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장 에비테른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 초상화의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 이 그림이 조금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분이 모딜리안인데 이분이 두 번째 연인이자 부인이었던 장 에비테른이라고 하는 분이고 지금 이 그림의 주인공이죠. 여기 길쭉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3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죠. 슈벨트가 35살에 돌아가셨는데 35인가? 아니구나. 35살에 모짜르트가 35살에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몸이 계속 허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은 유대인이라서 어렸을 때까지는 잘 돌봐줬는데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33세되던 해에 그의 전속 화상이던 그의 그림을 팔아주던 지보르프스키의 집에서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했는데 이때 19살에 미술학도인 잔 에비테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동거를 시작을 해서 꽃두다지르라는 데서 동거를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전을 가졌는데 출품한 누드화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압수하고 전시기간도 단축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정은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살아생전에는 그래서 그림은 싸구려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가난의 허덕이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모딜리아니는 술과 마약으로 버티는 신세가 되었고 허약한 사람인데 술과 마약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이 더더욱 악화되고 그래서 1918년에 건강이 악화돼서 니스로 갔고 그곳에서 딸 잔이 태어났고 폴 기염이 주최한 젊은 작가전이라고 하는 곳에 당대의 기리나였던 빕카소 마티스와 함께 작품을 전시했다. 1919년에 파리로 돌아왔고 잔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그래서 1919년에 잔과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생활고로 인해서 잔은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그 작품이 안 팔리니까 찢어져 가난하게 살았나 봅니다. 잔의 부모는 또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통제했다. 그렇겠죠. 자기 딸이 마약중동자 가난한 화가랑 같이 사는 걸 못 견뎌 했겠죠. 그래서 1월 22일 결핵성 수마견 및 알콜 마약 및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파리자선병원에 입원했고 3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해서 베르라세지묘지의 안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잔은 장례식에서 그야말로 울다 미칠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잔이 죽기 얼마 전에 딱 그린 유작인 그림 자살이라는 걸 봐도 그림 속 칼로 자살한 여인이 잔에뷰텔은 그녀임을 알 수 있다. 아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거네요. 잔이 그린 그림인데 너무 가슴 아프다. 그죠.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자살하는 게 그죠. 아 여기 그 그림이 지금 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죠. 이런 길쭉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또 근데 어쨌든 그녀가 자살할까봐 식구들은 밤새 곁을 지켰지만 끝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신 거죠. 오빠인 앙드레가 곁에서 지켜봤지만 앙드레가 잠을 자던 1월 26일 새벽 잠을 깬 자는 남편을 따라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만 21세의 나이로 자살했다. 그래서 그때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덩달아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살아생전 그린값으로 식당에 그림을 대신 줬다가 욕설과 함께 그림이 거리에 내던져지는 굴욕을 당했던 모딜리아니였는데 그가 죽고 안 해도 비극적으로 죽은 지 15년도 안 돼서 엄청난 재평가와 같이 그린값이 1000배가 넘게 올랐다.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죠?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대부분 인물화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초기의 작품은 다소 조화롭고 고전적인 느낌을 가진다면 후기의 작품들은 인물의 표현이 다소 비정상적이며 형태도 단순화되었다. 지금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1918년이니까 죽기 1년 전 작품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렸는데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그리고 인물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리기보다는 내면적인 특징을 그리는데 힘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잔 에비테르네 초상이 1918년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번을 이 작품을 조금 토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역시 얼굴에 눈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얼굴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그렸나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일단 길쭉길쭉하게 그렸는데 이 인물의 외향이 당연히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테고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보면 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굵거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검은선 같은 게 이렇게 지금 햇빛이 받는 쪽에 반대쪽에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추상화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짠 짠의 이런 거를 지금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약간의 어떤 후광 같은 느낌이 그렇죠?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뒤에 표현이 되어 있고 위쪽에 이거는 벽을 가르는 그런 거죠? 어둠을 해서 명암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붓질이 보면 이렇게 보면 붓질이 좀 상이하네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붓을 둥글둥글게 이렇게 이렇게 칠했던 느낌도 좀 나고요. 거칠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지금 여기 말고 이쪽 내려와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보면 옷에 이런 거는 굉장히 듬성듬성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캔버스의 안쪽에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듬성듬성 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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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심은 늘 그 인물에 있고 옷은 투자적인 거지만 색채 같은 것들의 어떤 그런 조화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잘 표현되어 있네요.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런 거 보시면 검은색 같은 거는 이렇게 다 메꿔서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 칠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얼굴은 역시 여러분 인간한테 자장 그 역시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굉장히 촘촘하고 명암 같은 것도 되게 잘 표현돼 있고요. 여기 턱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 마치 파우더 바르듯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처리를 했네요. 그렇죠? 입술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눈에는 눈동자 같은 걸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눈동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견 영혼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눈동자 너머에 무엇인가가 보이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잔눈은 푸른 눈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표현이 되어있는데 동공이 그려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파란 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탐스러운 긴 그 와 긴 머리카락을 가지시는 분이고 코도 조금 두툼한데 여기서는 되게 얇게 표현되어 있고 그렇죠? 다 굉장히 왜곡되어서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떤 이 인물의 분위기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면 모딜리안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런 본질이라든지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본질 이런 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코가 굉장히 길쭉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 이쪽에는 여기 이쪽에는 또 이렇게 지금 머리카락이 갈색과 다른 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침대 같은 것도 이런 건 대충 이렇게 그쵸? 그 뉘앙스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새 장식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베개나 시트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역시 말기의 그림인데 그 죽기 1년 전 그림인데 힘이 없어 보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흔적도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여자의 근처에 여기는 이런 톤으로 조금 회색에 가까운 톤으로 좀 칠해져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좀 첨첨이 상대적으로 촘첨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붓질이 성그러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스러운 면모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마치 무슨 해초처럼 해초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쫙 치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몇 개의 손으로 이렇게 그 윤곽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칠을 해서 촘촘히 칠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렇게 거의 뭐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리는 것처럼 그런 기법으로 그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의 표정을 보면 그렇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옛날에 진짜 무슨 고대의 무슨 뭐 조각들 보는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후광 같은 것 표현을 하는 에 대해서 따뜻한 느낌도 들면서 묘묘하게 차갑기도 하고 굉장히 그냥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미묘한 그림이 있네요. 여기 보면 쇄골 같은 것도 굉장히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 조금 상대적으로 하얀색과 이런 식으로 해서 쇄골 같은 것도 표현되어 있어서 진짜 얼굴 얼굴 부위는 거의 진짜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몇 번이나 덧칠을 하고 미묘한 색조를 바까라면서 쓴 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쪽 이런 것들은 단색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고 이런 치마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계통과 짙푸른 색들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징조도 징조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죠? 그 한 그림의 터치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의 그림처럼 안 보이고 역시 굉장히 큰 고통에 지금 차로 잡힌 사람이 본 것처럼 보여서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여성에 대한 동경과 고통과 사랑 연민 이런 것들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미묘하네요. 진짜 그림이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단정 질 수 없는 그림입니다. 함부로 단정 질 수가 없어요. 심오하네요. 영적으로도 보이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딜리안이의 그림을 한번 토파 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 더 또 신기한 작품들 이런 거 소개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